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찬해장입니다 3교시를 이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저는 기쁩니다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기뻐 가지고 어 저는 그 주식 얘기는 이제 뭐 유튜브 통해서만 하고 저희 개인적인 뭐 여러가지 뭐 즐거웠던 일들 뭐 기록 이렇게 뭐 맛있는 맛집이나 뭐 여행이나 좋은 글들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뭐 블로그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카카오스토리 좀 많이 올려요 카카오스토리 좀 편하더라고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들어오셔서 친구 맺어야 되요 친구 친구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워낙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는 보여주기는 그렇고 그냥 우리 친구들 삼성전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글들을 서로 나누고 싶어요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이제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겨내고 저도 이겨내고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혼자만 잘 살고 싶은 것보다는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먼 훗날이 지나고 오면은 그 오래전에 그 추억들 기억들 그리고 같이 나눴던 그런 일상들이 상당히 그립잖아요 그립지 않나요 추억들이 항상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런 자료들 같은 걸 항상 남기는 걸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는 올리는 걸 좋아해요 꾸준하게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알거에요 영상도 꾸준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뭐 8개 5개씩 올리는데 제 영상 하루에 보통 평균 9개 올릴 것 같아요 9개 올리는데 그걸 매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듣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 투자를 통해 투자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야 일상 저의 일상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냥 듣는 거야 듣는 겁니다 어디 산에서 동사 짓는 사람 같기도 하고 콩만 메고 있고 이제 밤 따라가야 돼요 벌써 밤 따라가게 됐습니다 감도 떼야 하고 밤도 떼야 하고 도토리도 주세요 하고 할 일이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친구 신청 하시면 되요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해야지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저는 그냥 끝장을 내자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전 시간에도 전 시간이 아니라 전날이죠 M&A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과 유럽 중남미 출장 기국길에서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죠 팻립스 ARM의 인수합변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시사를 했고 협상 대상인 손정이죠 일본 이름이 손 마사요시인 것 같은데 손 마사요시 그 손정이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거래 추진 사실을 곧바로 이제 긍정을 했어 긍정 재계에서도 초대형 빅딜을 앞두고 이제 삼성이 인텔 퀄컴은 물론이고 최태환 회장이 이끄는 SK그룹과도 합종연행 합종연행식으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종연행 블룸버그 통신에 보니까 일본 소프트뱅크 대변인이 손 회장이 다음 달 한국 방문 계획을 직접 거론했다고 합니다 거론했다고 하고 손 회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삼성과 ARM 간 그 전략적 협력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부 회장이 전날 유럽과 중남미 출장 기국길에서 다음 달 손 회장이 서울에 올 것이다 그러면 서울에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는데 소프트뱅크의 그 한국 자회사인 소프트뱅크 벤처스 벤처스도 있어요 서울경제 뭐 서울경제 그쪽에다 이메일 질의를 했는가 봐요 질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뭐 그런 그런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부 회장이 영국에서 ARM 경영진하고 M&A를 논의하는 대신에 소유주인 손 회장하고 단판을 지을 공산이 크다는 단판 손 회장하고 단판 시켰다 그 ARM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죠 CPU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P 등의 설계 자산 IP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에요 소프트뱅크가 지분 100%를 소유가 있어 대단한 기업이네 100% 갖고 있으면은 손 회장이 10월에 한국을 찾게 되면은 이는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1위인데 이부 회장은 손 회장과도 평소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 회장은 일본 그 게이오 기주쿠든가 하여튼 뭐 게이오 대출인 것 같아요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일본에도 능통하다고 하네요 그 제기에서도 그 각국의 반독점 규제 장벽을 감안할 때는 삼성이 단독으로 인수전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ARM은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이 개발 판매하는 모바일 기기 칩 설계 부분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실제로 소프트뱅크는 2020년 그 ARM을 미국 엔비디아에 매각하려다가 미국, 영국,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인수 금액도 무담이고 엔비디아가 인수전에 나섰을 때도 ARM의 몸값은 이미 반도체 업계 M&A 사상 최대 규모야 600억 달러, 92조까지 올라갔어요 몸값 엄청 커졌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반도체 풍기 현상 때문에 ARM의 인수 대금이 100조 원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이 현재 보유한 현금성 저산 125조 원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깨서도 이 부회장이 미국의 인텔, 퀄컴, 하이닉스 등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런 컨소시엄 규모가 클수록 반독점 지위에 대한 의심을 좀 해소하기 쉽겠죠 중국계 기업을 제외하면 동맹 대상도 몇 없는 까닭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각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단순 지분 투자가 꼽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이 부회장이 반도체 비전을 실현하려면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현재 부속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삼성과 SK가 얼마든지 힘으로 합쓸 수 있는데 컨소시엄에서는 각 회사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도 합니다 이렇듯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ARM이 거의 유력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우리 찐팬분인데 9만원에도 샀다 9만원에도 대단하지 그때는 열심히 한창 올라갈 때니까 1월달에 9만원에서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은 어찌 보면 땡큐죠 땡큐죠 내일도 모레도 쭉쭉 떨어지겠지만 쭉쭉 떨어지겠지만 떨어지는 대로 쪼매씩 사재깁니다 쪼매씩 사투리입니까 쪼매씩 사재깁니다 현금요? 현금 없어요 현금 없다면서 매일 사는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꾸준하게 모으시는 분이에요 힘드시더라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좀 마이너스 지금 모르게 30% 정도 손실이라는 것 같은데 얼핏 듣기로는 저는 될 거예요 물타기 많이 해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힘드시더라도 참고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힘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한번 하여튼 이와 유사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린 겁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씩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오전에 봬요